야아 야 복근 있는 것 같아 오? 야아 야아 아 등도 보이지? 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쌈 오늘의 3대장 플레이 복근 메이크업 플레이 노출의 계절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핫서머 형이 운동을 안하잖아요 평소에 맞아요 운동을 하면 담을 잡고 사시는 분인데 저희가 오늘 만리장성이야 만리장성 그 담이 오늘 담도 걸리셨다면요 이쪽에 좀 아 그래서 형을 위해서 저희가 복근 성형시켜줄겁니다 복근 있으세요? 아 저희 살짝 있어요 약간 왜 민망해하는데 불빛 밑에서 어! 이러면 살짝 보여 어! 이래야 돼? 상복구만 상복구 하복구는 없고 조율이 좀 있잖아 조금 있고 응 형은 이제 아예 없으니까 어떻게 저희가 시술을 통해가지고 만들어드리고자 이런거 놀러가라고 나중에 저거 안정화되면은 네 워터프루프루 하면 수영장도 갈 수 있어요 맞아 좋은데? 그리고 운동화하기 귀찮으신 분들 이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. 볶음 금방 만듭니다. 일단 벗으세요. 네. 눈갱 조심! 눈갱 조심! 야 근데 이건 뭐 진짜 서양인 아니야? 서양이? 야 남성미! 남성으로만 테스토스테론이 여기 흐르고 있어요. 살짝 빤쓰 이렇게 보이게 콜롬비아. 자 그래서 이 밋밋한 배에 저희가 볶음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재료를 저희가 준비했죠? 이게 뭐야? 이건 뭐야? 아 이거는 이제 하이라이터! корабheard 나온 부분은 살짝 밝아야 될거 아니야? 오늘 유실시간에 공부도 열심히 하셨어요? 알지 COUNTURE 쉐이딩 할거에요. 이거 한 번 하자 저게 알아? 아 더 가까이 해 좋아. Servin pensa pública seperti 출근 etos Avengers 더 가까이 먼저 뭘 해야하냐면 그려야돼. 저한테 맞게 그려주세요. 기침해야하는데 기침을 해.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기침을 하지 말고 기침하듯이. 일단 내천자부터 그려. 여기도 그려줘. 대박.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야. 야 맞아? 잘못 푸는거 같은데? 여기도 해줘야지. 여긴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려야겠다. 하나 더 해. 에이팩. 에이팩으로 가? 여긴 쓸모 없을거 같은데? 자 여기서 이제 뭘 하냐. 브러쉬로 먼저 약간 이렇게. 브러쉬에? 응 쉐이딩에 쉐이딩. 아 저는 참고로 한마바퀴처럼 해주세요. 네 저 어중간한거 싫어합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거래요 이렇게. 간지러워요? 아 좀. 야 근데 이거 더 칠해야겠는데? 그러니까 약간 영해. 이거 한마바퀴까지는 아니야. 아니 제대로 해. 한마 유지로로 해 그냥. 어. 극적인 효과를 주려면 좀 더 진하게 해야돼. 일단 점점 더 해가면 되지. 일단 처음엔 이제 눈곽 한번 잡고. 더 칠할수록 형태는 일그러집니다. 오오오. 야. 그렇지한데? 잠깐만. 벌써? 좋아. 야 형 다시 태어나는거야. 육체 개조라고. 남들 닭가슴살 막 얽고 얽고 먹으면서 할 때. 야 너네 닭가슴살이나 먹어라. 나는 그냥 그림 그려서 한마바퀴 될란다. 아 참고로 저 뭐 몸이 약하진 않아요. 어. 저는 실전이에요. 저는 8살때부터 치고받고 하면서 나온 그거에요 근육. 오 잠깐만 잠깐만 생기는 거 같아. 어때? 조금 조금. 카메라 한번 봐볼게. 오 약간 느낌 있어 느낌이 있어. 제대로 해 빨리. 좀 더 가까이 와봐 형.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. 더 해야겠다. 더 세게 그려야 돼. 이게 너무 연해. 진하게 그려야 돼. 깡 따고 있게 해. 너네 그냥 한마 혈통이 아니네 애초에. 크리파스로 도화지에 그리듯이 그려 그냥. 비현실적으로. 한마밖에 어렵네. 어 그래 가슴까지 이렇게 해야지 가슴까지. 오케이 좋아. 에이팩까지 해야겠다 그냥. 이 이 진짜 복구 운동 열심히 한 사람 여기 알 있다 알 이렇게. 어 알 도 좋아줘. 좋아 좋아. 됐어 됐어. 아 너가 이걸로 다 지우잖아. 아니야.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. 이게 하이라이터로 하면 돼. 여기 약간 이거 반사광 아시죠? 야 이거 너무 심했다. 어 약간 그 불빛에 비친 것처럼. 하이라이트 칠합니다 또. 야 재밌다 이게. 야 니도 벗어봐 나도 해볼게. 아 제대로 만들어봐 진짜로. 야 저 니가 화면을 한번 봐봐. 지금 어디가 부족한지. 아 화면이 조금 다르긴 하다. 다르지. 약간 다르다. 뭐야 이게 뭐가 있지. 있는 거 같아. 아 더 진하게 이게 뭐야. 아 잠깐만. 여기까지 올려봐. 여기가 약간 똥배가 나온 거 같아. 아 그렇지 그렇지. 바지를 좀 올려. 그렇지 그렇지. 이게 나 이게 나. 이거였어? 어 이게 나 이게 나. 티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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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오우야 진짜 여기 뭐 있는 거 같애 아 뒤질래? 우와 또라이거든 갈비도 좀 해가지고 약간 아니 리얼 에이팩이야 이거 진짜 복근만 운동하는 사람 같아 아 여기도 그리라니까 여기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팔도 개 얇고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줘 하이라이트나 여기도 해줘? 여기 가슴이 가운데 한 번 해 여기도 좀 파가지고 가운데 가운데 여기 가운데 한 번 긁어봐 알았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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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슴까지 한다 해 하긴 사실 이렇게만 다니면 안 되잖아 야 이거 몸짱 되네 몸짱 야 근데 우리 뷰티에 소지가 좀 있는 거 같지 않냐? 야 물먹는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해봐 가슴 오케이 오케이 좋아 나 가슴 좀 있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 만들어 그냥 만들어 만들어 그냥 나 진짜 바퀴 되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사귀잖아 와 아 뒤져 너 진짜 재영아 야 어깨도 하자 어깨 어깨 어떻게 해야 돼? 야 전신한다 그냥 전신 어 야 진짜 몸짱이다 이거 아 진짜로 아 진짜 천맞추 짜는 거 이제 믿을 수 있을 거 같아 아 진짜라니까 나 맞다이 쳐가지고 저본 적이 별로 없어 내 주먹에 그 사람 뼈 닿는 느낌이 그려진다 자 이 삼각근까지 만들고 있어 오 굿굿 나 이러고 뭐야 바로 저기 경포대나 대천 이런 데 가면 되는 거야? 저기 서피비치 양양 가가지고 그 강원도 그 해수욕장 라인 다 짠 먹을 수 있어 형이 형 라이프 가드 같아 어허 야 나 저기가 캐리비안베이 알바하러 가야겠다 진짜 그거 같애 워터프로 프로 좀 해줘 오케이 오케이 와 야 잠깐만 아 어색한 거 없어? 아 어색한 거 같은데 아닌가? 아니야 아니야 형 가까이 와봤죠 형 간다 할래? 아 쌔기 세워 야 빛끈이 대박이네 형 햄줘봐 거기서 힘줘봐 등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개멋이 싶은 것 같은데? 아이 이거 칠해봐 야 이 uniform 아니 치라 야 이러면 누가 운동해? 아 진짜 다이하고 깨보고 싶다 진짜 계속 다 일을 깨 이 상황에 제대로 취하셨네 계속 다리 깨고싶네 먹어야 될 것 같네 야 됐다 야 볶음 어느정도 완성된 것 같아 그치 어때? 실전, 이솔눈같애 여자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가서 바다에서 하이 나 병원이 나 욕심나! 등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봐 오케이 오케이 아 제대로 해 심하게 오바해서 하라고 야 여기 이런 데도 해줘 갈라줘줘야 돼 그냥 도깨비를 그린다고 생각해 야 재밌다 야 여기 20분이면 끝나면 이러고 나가가지고 진짜 한번 해볼까? 여기 가성비 좋지 놀러와가지고 여기 이거 만원짜리인데 그치 하이라이터까지 하면 2만원이야 그치 2만원으로 복근 생길 수 있는데 개꿀이지 그니까 이렇게 해봐 그냥 와 멋있다 뭐 못해? 아니 턱걸이 장인같아 와 어깨 지존이다 진짜 그냥 봐봐요 어 잠깐만 잠깐만 그대로 그대로 있어 아 진짜 젖꼭지에 좀 닿았어 오 좋아 좋아 오 꽤 세고요 꽤 세고요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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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은 등은 약간 이 정도만 하자 약간 자연스럽게 나 한번 불러봐 형 어 조영아 왜 오 하하하하 맞장 쓰기? 아 죄송해요 형 응 가 형 한번 보고와봐 거울 알았어 가까이서 보면 안되는데 멀리서 봐야돼 오 야 이게 말이야 하하하하 야 권상우 아니야 이거? 하하하하 자 어때 일단 고개 포기 어디 뭐 어디 더 해드려요? 좀 더 진하게 해주세요 하하하하 욕심성이 졌어 여기 있어 형이 일단 해봐 그럼 아 진짜? 걸어보고서 해봐 야 근데 좋아보이긴 한다 가까이서 보면 좀 그런데 그니까 멀리서는 몰라 아 피부도 약간 태운 거 같아가지고 더 세 보여 그니까 약간 어 나 이렇게 할래 오케이 아 진짜 하지 마주 마 이거야 하하하하 경계선은 조금 해야지 경계는 살짝 경계선 봐 아 진짜 살짝 하라고 하하하하 이거 한거야? 응 아니 진짜 너무 대충했네 아니야 이 정도로 해야 그건데 하하하하 아 중독됐어 이거 크래퍼스 그리지 진짜 이렇게 그린다는데 이렇게 설사 하면 이렇게 했었는데 흐흐흐흐흐흐흫 어 됐다 됐다 이제 보여줘 보여줘 야 패션쇼 한번 가자 이게 완성이야 이게 완성 자 카메라보고 패션쇼 한번 가자 이제 자 한번 가 쇼 한번 갑시다 포장쇼 봐 시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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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 복근 있는거 같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됐어 됐어 야 자자자자 와 이렇게 더한봐 야 등도 보여줘 등 야 좋아 좋아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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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포진 다시 해봐 계속 욕심 생겨 어 그래 좋아 좋아 그거야 됐어 한방 이렇게 보여줘 야 삼도 칠해야되는데 저거 아니 뭐 다 칠해야돼 AS가 있다보냐 오케이 좋다 좋다 와 야 야 완성도 높다 야 복근 진짜 확실해 있다 어 이렇게 봐야 알아 그래서 올 여름 가장 핫한 메이크업! 2만원으로 가능합니다! 운동하기 너무 힘들고 귀찮다!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! 잘 보셨죠? 저희 남겨주시면 출장 갑니다! 저희가 출장... 비용은 150만원입니다! 50씩 나눌게요!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! 나이소! 맞다 봉!